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가슴이 날치아유가 바다포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이브만든 과자 절대 진짜 숟가락 드시면 안돼요 바다포도부터 저요 . 이 맛은 바로 결혼식 요기 진하고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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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양념장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소스 소스 소스가 끼쳤다 고단 너무이우 초콜릿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